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BHC의 치즈볼 뿌링 빅콜팝 뿌링 치즈스틱입니다. 소스는 커리 딥 소스, 뿌링뿌링 소스, 여기 양념치킨 소스도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 치킨다시가 뭔지 알아? 몰라. 치킨 더하기 스키다시 해서 치킨다시. 스키다시 뭔지 알잖아. 스키다시는 알지. 응. 치킨다시 맛있게 먹는 방법. 이 양념 소스를 뿌린다. 너도 뿌릴래? 설탕에 치즈볼을 넣고 흔든다. 소스에 찍어 먹는다. 완전 맛있어. 맛있지?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지?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. 이거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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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도 돼? 먹어. 먹고 싶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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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? 음. 음. 콜리향이 많이 나네요 짭째로 매요 뭐해 나는 치즈스틱 응 일어나? 뭐였어? 맛있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였어? 응 맛있다 이거 소스 또 없어? 양념치킨 소스? 응 없어 맛있지 양도 되게 많지 다 먹을 수 있다며 다 먹어 봐 양이 엄청 많아 아가들이 좋아할 맛이지 응 생각은 하고 말해? 사이드맨이 괜찮지 사이드맨이 뭐야 치킨 말고 주변 메뉴 이거 먹으려고 치킨 시킬 때도 있어 음 음 맛있어요 치킨 그러면 치즈는 치즈대로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내 말 들어? 치즈가 훨씬 두꺼워요 시간이 있을때 치즈스틱 여기다 옮겨주면 안돼? 지금 시간 좀 한가해? 내꺼 내꺼 이렇게 꼬지에다 꽂아서 먹으니까 되게 간편하다 시즈닝 많이 묻혀주는게 좋더라 시즈닝이 뭐야 오늘 조크 많이 하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